연결되지 않습니다. 잘 돌아섰고요. 오른쪽입니다. 끊어냈고요. 다시 한번 윤지현의 오버래핑. 오른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슛! 마무리입니다. 슛! 들어갑니다. 화천, K스파어, 위재윤, 서울시청의 천적의 면모를 오늘 경기에서도 발휘합니다. 전반 29분 위재윤의 득점으로 1대0 앞서 나가는 화천, K스파어 이번 시즌 서울시청 상대 두 번째 골을 기록하는 위재윤 강재승 감독의 위재윤의 선택 오늘 경기도 적중합니다. 백도혜 직접 몰고 나갑니다. 왼쪽으로 터트라인 중앙으로 직접 하고 들어옵니다. 그대로 오른발 키퍼 장면 그리고 골 들어갑니다. 강태경의 동점권이 터집니다. 전방으로 고유나의 헤더 다시 한 번 걸어냅니다. 헤더 베네테리어 바깥에서 가운데 타라카 가운데 침투 패스 주택 골 골 맞춤 K스파어 드디어 다시 앞서가는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페네티이 안쪽에 침착한 침투 패스 후에 집중력 있는 슈팅 그리고 강하지 않은 슈팅 문은주가 마지막 슈팅은 패스라는 축구의 역설을 증명하듯 서울시청의 골문을 갈라놓습니다. 화천 K스포 문은주의 득점으로 다시 원정팀 화천 K스포가 2대1로 앞서 나갑니다.